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2022년 6월 9일에 실시한 6월 학평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지구과학원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? 아이고 내가 지구과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풍만이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너희들 그거 아니? 이 세상에 쉬운 과목은 없어요 너희들 생명과학, 화학, 물리학 얘들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 더 꾸준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선 얘들아 지구과학원 장풍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수능 연습을 한 것이지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러한 모의고사를 잘 치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장풍이랑 같이 아이컨택을 하면서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좋은 공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6월과 9월은 모평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즉 예비수능이라는 거예요 예비수능 우리가 예비수능을 한번 보고 자신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즉 모의고사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장풍이랑 같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 해석이 부족하구나 내가 암기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 단원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은 계속 실력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구과학 1 수능 대비에 대한 모의고사도 똑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수능을 한번 연습해 본 건데 문제가 까다로운 게 몇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얘들아 지구과학 너만바에서 장풍이가 암기법이라던가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들이 무조건 나왔는데 조금은 까다로웠고 헷갈린 보기가 몇 개 숨어 있었습니다 장풍이랑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함정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다라는 것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대륙분포에 대한 학생들입니다 자 얘들아 고생대 말기에 이렇게 대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했었죠 자 중생대 초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대륙이 분리가 되고 이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수륙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중생대 말이 아니라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의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해 다의 시말라야 즉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대서양의 면적은 대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인데 대서양은 점점점 대서양 중앙 해령에 의해서 대서양의 면적이 점점점 넓어진다라는 것 이것도 지구과학 너만바에서 우리 풍마이들과 같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죠? 그래서 대서양의 면적은 점점점 넓어지더라 1번부터 이 앞페이지에 있는 5번까지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마그마 A, B, C입니다 여기는 해령이니까 해령의 여 아 열점의 여 아 여 여 여 해서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에는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장풍이가 이빨에 땀나들어 목젖이 얘들아 따갑도록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암기품 기억나나요? 해령의 여 아 열점의 여 아 현무암질 여 여기는 함수광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 이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대륙지각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? 화강암질 대화해요 이야 진짜 이 암기법 너희들이 얘들아 무시하지 말아 이 암기법 때문에 얘들아 이거 다 문제가 풀리는 거야 화강암질이기 때문에 화강암질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물암질이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물암질 마그마가 만나면 여기는 안산암 대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그마라고 하는 건 얘들아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현무가 안산에 있나유 52% 이하 얘는 63빌딩 지구광 너만 봐야 해서 우리가 암기법으로 다 했던 거야 그러면 A는 주로 압력감소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쨰 B는 C보다 B는 C보다 SIO2의 함량이 낮아요 자 B와 C가 혼합되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지요 그쨰 되니? 이건 얘들아 우리가 실력 다지기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얘기고요 됩니까? 오케이 현무가 안산했나유? 반려섬의 화강이 아주 그냥 암기법을 어차피 외울 건데 즐겨라 애기니 한 번 갑니다 안녕하십니다